민준이는 뭐하겠냐 추가쓰기 숙제 어째는데 집에 잘 모셔있어 집에서 우리 민준이 언제오나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어 아 안기다리고 있어 확실해? 전화해서 물어볼까? PA22 PA22 보자 안했네요 그쵸 축하드려요 오케이 아이고 시험지가 아닌데 음 음 지즉박주 갈까? 백민준 축하해 됐습니까? 되게 기분 좋은가봐 자주 숙제를 내줘야 되겠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? 어때? 기분 좋아? 어? 기분 안좋아 왜 못했어 그나저나 비밀이야 얘기하기 싫어 왜 못했어요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? 뭐하고? 같은 소리하고 있네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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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어? 자랑이다 어? 구분해 S는 무슨 소리네 값치니까 뭐가 됐어?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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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? 라이트 라이트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? 플라트 F는 L은 L L IGH 는 I T 는 합치면 플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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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바로 해라잉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스프라이트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? 라이트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? 스프라이트 뭐라고요?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몰라? 사이다 같은 거 스프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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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얘는 쿰 띠 이제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그 다음에 빨리 이름 스마 зна 다 하고 오있네 satisfy 됐습니까 그러면 A가 내는 네 가이소리 집중에서 뭐됐어 A 됐죠 I가 내는 세 가이소리 집중에서 뭐됐어 E 그 다음 여기서 Y는 뭐됐어 거기 클래스 카드 있잖아 거기 S가 쓰되었고 여기 Set 얘는 Tis 얘는 Fai 합치니까 Satisfy 그 다음에 얘는 뭘 가야 될까요? 그렇지 Modif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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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해 Modify Modify 얘는 뭐라고? Headlight 옳지 Headlight EA는 뭐나 뭐가 된다 했어? 옳지 EA 여기서 뭐가 됐어? EA 된거죠 오우 민준이 많이 늘었는데? Headlight Headlight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Fright Fright 오케 말하기 시험을 잘했기 때문에 숙제에서 이건 가져갈 거야 축하해 축하해 됐습니까?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얗 뭐야 Das 3 3